이번 이야기부터는 손정혜 변호사가 또 도움 말씀 함께해 주시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여러분 도유라는 말 아십니까? 말 그대로 기름을 훔친다는 말인데요. 다소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. 왜냐하면 현실에서는 잘 일어나기 힘든 그러니까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인데요. 그런데 이런 낯선 단어가 영화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실제 우리 근처에서 일어났습니다. 자 여러분 이렇게 영화처럼 땅굴을 파고 석유를 훔치려고 하는 사건 충남에서 실제로 일어났습니다. 지금 영상 보고 계시는데요. 자 이 땅굴입니다. 평범한 창고 1층으로 보였던 곳 아래에는 저렇게 긴 땅굴이 20여 미터가 뚫려 있는데요. 삽과 곡괭이로 직접 파낸 땅굴이라고 합니다. 기름을 훔치기 위해서 송효관이 있는 근처까지 저렇게 땅굴을 판 건데 손 변호사님 저렇게 해서 결국 기름을 훔쳤답니까? 아닙니다. 송효관까지 한 9미터를 남기고 덜미가 잡혀서 경찰에 근거가 됐는데요. 좀 놀라운 일이죠. 무려 4개월 동안 삽과 곡괭이로 이용해서 저렇게 땅굴을 팠고 저 위에 있는 건물 창고 건물도 본인들이 임대를 해서 마치 물류센터인 것처럼 간판을 걸어서 어떤 위장 방식으로 저렇게 오랫동안 작업을 했다는 건데 삽과 곡괭이를 이용해서 16미터를 파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. 기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적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스스로 삽과 곡괭이로 이렇게 파 나갔던 것이고요. 사실 여기가 도심 한복판인데다가요. 그리고 그 위에는 4차선 도로가 있습니다. 또 주간 밀집 지역이고 여러 가지 건물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땅굴을 파면 요즘에 땅이 침화되는 현상, 도로 침화 현상이 있을 수 있잖아요. 굉장히 위험한 행각임에도 불구하고 일당들이 저렇게 계획적으로 했다는 거고 일당을 잡고 났더니 그 중에 2명은 또 과거에 한국 석유공사에서 일을 했던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. 현재는 유관기관의 협조로 이 땅굴은 모두 원상복구됐습니다. 네, 그러니까 석유공사에 근무했던 직원까지 지금 동참해서 이 일당, 한마디로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격이 된 건데 이렇게 땅굴을 파서 기름을 훔치려던 시도 처음이 아니었습니다. 지난해에도 청주의 한 모텔을 통째로 빌려서 땅굴을 판 사례가 적발이 됐죠. 보시는 것처럼 나름 촘촘하게 나무 판자, 쇠기둥, 그리고 벽과 천장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땅굴을 팠는데요. 하지만 이때도 송유관까지 불과 30cm를 앞두고 범행이 들통나서 계획은 결국 수포로 돌아갔습니다. 그런데 이 기름을 훔치는 도유 범죄의 경우에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또다시 이 도유에 도전을 한다고 하는데 아니, 왜 그런 겁니까? 그러니까 이게 범죄자들 입장에서는 범행에 들이는 어떤 비용에 대비해서 성공했을 때 이게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. 실제로 그런 측면이 없지 않죠. 그런데 이게 2000년대 초반부터 이 도유 범죄는 굉장히 기속적으로 양형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습니다. 그런데 이번에도 지금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고 나온 사람이 또다시 이런 범죄를 저지르려다가 실패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이게 쉽게 잘 근절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게 법원이 정말 양형 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이게 훔칠하다가 실패하면 결국은 절도 미수로 처벌을 받을 텐데 사실은 얻을 수 있었던 잠재적인 경제적 이익이 얼마나 되고 사회적 위험을 얼마나 초래하는지까지를 모두 다 양형 요소에 충분히 고려를 해서 양형을 대폭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. 해외 사례의 경우에는 이렇게 송효관에 구멍을 내서 기름을 훔치려다가 폭발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상자를 낸 사고도 있었습니다. 이게 보통 위험한 일이 아닌 거죠. 해외 사례는 일상적 위험한 일상적 위험한 사상자입니다.